안녕하세요. 달겐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터하기에도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20%를 해드리기 때문에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다육이 워낙에 많기는 하지만 다육이 사는 데는 정말 가격이 착해져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새로 입고 낸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닭바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네몬노즈 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예쁘네요. 이게 철화, 이 아이만 하나가 철화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네몬노즈로 되어져 있습니다. 15cm 붉은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어요. 예뻐요. 여기 있는 아이들 하나같이 다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처음 들은 것만 철화로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홀로 되어져 있습니다. 15cm 붉은에 들어져 있는데요. 2만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2만원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양진이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 여기 10cm 붉은에서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팔투로 되어져 있네요. 이거는 팔툴가 훨씬 더 되네요. 10cm 붉은에 들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가을에 동글동글하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7,000원 하니까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5,6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꼼염자금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10cm 붉은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아이들 얼마일까요?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무지개염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르죠. 무지개염자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무지개염자. 이게 조금씩은 이름이 틀린가요? 이렇게 무지개염자라고 또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너블리하게. 이런 아이들은 통통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너블리하게 있습니다. 마이바가 이거 세포트가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7,000원 합니다. 그래서 5,6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많이 목말라해요. 자구는 한 개나 두 개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펜델이라는 아이가 들어져 있는데요. 펜델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신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뿌리를 내려서 활착을 해서 이렇게 더 예뻐져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분재처럼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신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장이 조금 많아지고 이렇게 조금 되면은 뿌리 내려서 활착이 되면 얼굴이 노제트가 커지면 조금 더 예쁘겠죠? 지금은 약간은 듬성듬성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생울인가 봐요. 생울도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다육이 대체적으로 에온염 속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얼굴을 다 가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듬성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아이들 이제 조금 더 뿌리 내려서 활착을 하면 얼굴이 커지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허금이가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3만원 합니다. 이것도 3만원 이렇게 자구들은 품어주고 있어요. 허금이가 칭칭이라는 아이가 허금이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신처라는 이게 8만원에 있습니다. 8만원에서 20%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할 것 같고요. 골든코스트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아이 같아요. 처음 보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는 이렇게 얼굴은 많이 나와져 있고요. 핑크 마녀 철한데요. 이게 10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이게 사이즈가 30cm가 살짝 넘는 아이고요. 통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현재 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굳혀진 아이고요. 퍼플 선셋인데요.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퍼플 선셋 이렇게 얼굴 예쁘죠. 이거는 조금 저도 처음 봤는데 이거는 입장수가 이렇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얼굴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게 할로윈 금이에요. 할로윈 금. 할로윈은 철화나 생홀이 또 유명한데 금도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밑에 자구 있거든요.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핑크 마녀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마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수영이 예쁘게 잡히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2만 5천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2만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두수 엄청 많거든요. 이게 얼굴이 노제트가 커지면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러블리 로즈가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는 가격은 6천원 합니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강몸으로 되어져 있겠죠.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6천원 하니까 여기서 4,8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러블리 로즈 외두도 있는데요. 이거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고질을 하실 것 같으면 다 따서 또 좀 깊게 심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1만 5천원에 1,500원에 1,5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이렇게 한 3개 정도 얼굴이 커서 3개나 5개 정도 합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요는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10cm 붉은에 들어져 있고요. 자구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 보이시죠? 나오고 있어요. 7천원 하니까 이것도 할인받으시면 5,600원 합니다. 얼굴이 크든가 조금 자구들이 많이 나오든가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죠. 여기 10cm 붉은에서 이게 수연이 7,000원 합니다. 그러면 5,6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레드 환타지아가 있습니다. 정말 가격 착해졌죠. 레드 환타지아도 1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 합니다. 이렇게 많이 붙여줬는데요. 이거는 약간 변이가 오는 것 같아요. 금으로 변이가 올까요? 자구는 또 품어주고 있습니다. 4두루도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두 개나 나오고 있어요. 3두에 5두루 다 되어져 있어요. 만원 합니다. 이게 조금씩 제가 보니까 포트마닥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이것도 변이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마닥 10cm, 9cm 필분에서 포트마닥 두 수는 살짝 다르고요. 이렇게 무거워진 속도도 살짝 다릅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앙블리가 있어요. 너무 가격 착해졌는데요. 8,000원 합니다. 이거 지금 2, 4, 6, 7두루 되어져 있습니다. 7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8,000원. 그러면 6,4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거 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올라와져 있네요. 털어면 되겠죠? 두 수가 2, 4, 6. 와우, 너무 괜찮아요. 6두루 되어져 있고요. 많이 통통해진 아이들이에요. 얼굴이 크면 이거는 4두루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조금 착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시고요. 네이들 크라우스 차런데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필분에서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아주 소복하게 키우니까 지금 다 굳혀진 아이들이잖아요. 소복하게 키우니까 화분 선택만 잘하면 아주 멋있더라고요. 매니아님 이거 제가 보고 반했어요. 저는 이거를 생얼로 키우고 있어요. 생얼로 키우고 있는데 네드 크라우스 철하가 풀분해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만 계속 보다가 매니아님 거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7,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7,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5,6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터치 및 철하가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얼하고 철하가 엮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생얼이 더 많고 철하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치와 철하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이 아이들도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홍치와 철하는 이 아이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오, 앞전에는 물이 고팠을까요? 아니, 물이 고팠어도 이보다는 풍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8,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6,4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8,000원. 오, 너무 괜찮은데요. 몽슈슈 군생인데요. 오, 이 아이들 있습니다. 이거 4두로 되어져 있고. 오, 이 아이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 앞에가 3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들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고요. 10,000원 하니까 여기서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3두, 4두, 5두까지도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고요. 주문하시게 되면 사장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은 찍어서 보내주실 거고요. 레드베리, 레드베리, 이 아이들. 레드베리의, 아, 철화.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4,000원. 하우, 가격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죠? 4,000원 합니다. 이거 2포트만 합식을 해도 철화가 원래 몸값이 있잖아요. 거의 만원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주수가 많은 아이가 4,000원 합니다. 지금은 끝에는 살짝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원래는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굳혀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20% 할인 받으시니까 2포트만 해도 6,400원 하잖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3포트를 하시게 되면 풍성하게 또 키워보실 수가 있죠. 가을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환엽 농기시마 가격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환엽 농기시마도 꾸준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는 아이가 있네요. 너무 괜찮아요. 이게 적심인지 그건 잘 보이지는 않아요. 환엽 농기시마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2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16,000원이면 가격은 엄청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2만원 하고요. 테킬라 썬나이즈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기본풀분에서 넘치고 있어요. 이거는 살짝 돌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엄청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4,000원. 너무 괜찮은데요. 예뻐요. 에이핑크 이것도 3개가 남아있어요. 외드로. 이 아이들도 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4,000원 합니다. 테라리언도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두프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줄리아나 이거 5,000원에 있습니다. 여기는 적심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5,000원에 있습니다. 춥수철화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철화, 생얼이 있는 아이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이거는 마블금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마디바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5,000원에 이렇게 마디바 5,000원에 있고요. 콜로라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콜로라타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콜로라타 무거진 아이들 4,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고요. 레디탑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총수 많죠. 삼두가 5,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4,000원. 레디탑도 예전에는 참 몸값이 있던 아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000원 가능하시고요. 노라가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000원. 오케이.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4,000원.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외두가 4,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3,200원 합니다. 독일 샴페인도 2,200원 이렇게 굳혀져서 색감이 예쁘게 무리들어져 있는데요. 5,000원에 있습니다. 2,200원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고요. 레드콘도 이렇게 있습니다. 3,000원. 3,000원.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묵어져서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레드벨벳도 이 아이들 5,000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5,000원 하는데 이 아이들도 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레드벨벳도 많이 가격 착해졌죠.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희알이나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도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완벽하게 물들면 연핑크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예뻐요. 이 아이들 있어요. 7,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본술로우 가격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충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3,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9cm 풀분에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할인 받으시면 착하겠죠. 화이트팜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2,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충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2,000원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5,000원. 2,000원 그러면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무거지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스노우 샤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2,000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분갈이 해서 놓으면 노제트가 조금 더 예쁘게 잡히겠죠. 2,000원으로 되어져 있고 이게 3,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세포트가 있거든요. 이거 3,000원 괜찮네요. 이게 가격이 8,000원 하거든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무거지니까 예쁘더라고요. 예쁘게 굳혀져 있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빅토리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000원으로 되어져 있고 4,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데 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누다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15cm풀 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누다 가격은 이 아이들이 만원 한가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15cm풀 분에 있는 아이들은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터치미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7,000원 하고요. 다몽이 있어요. 다몽이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사두도 있어요. 파차이가 요즘 날씨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 아이가 살짝 더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색감이 물들면 조금 특별한 빨간 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9cm풀 분에서 굳혀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10cm가 훨씬 넘습니다. 파차이도 20% 할인하면 8,000원에 이 삼두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모리는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이게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아이들도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메스트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원 하니까 이것도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르티오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이 조금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베라인데요. 이거 한 포트는 안 맞아 있네요.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죠. 약 흔적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9cm풀 분에서 이 정도 나오니까 10cm가 훨씬 넘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15,000원 이거 할인받으시면 12,000원 합니다. 파트리크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12,000원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패트리시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에서 패트리시아가 9,600원 여기 15cm풀 분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큰 아이고요. 나나 호구민이가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오우 엄청 크죠.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여기 다져져야 되겠죠. 요렇게 조금 다져진 아이도 있습니다. 나나 호구민이도 있고요. 마디마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삼두가 15,000원 하니까 여기서 흐린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미니 고사홍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개생얼하고 철화가 있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 오우 요거는 철화가 풀린 것 같아요. 생얼만 있죠. 15,000원에서 요거 할인 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화이트 로즈 물고파 하는데요. 요 아이들도 살짝 물을 주면서 키워야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너무 하엽으로 치니까 얼굴이 작아지더라고요. 25,000원에서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레이뉴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18,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요 아이들 훨씬 가격이 착하지요. 성형차라도 예전에 들어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일린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자구는 요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벨라도나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요거서 다 할인 받으시면 가격은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